세븐틴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조용히 하다 세븐틴 선배님 어? 세븐틴 브로스 그러면 나는 세븐틴 선배님 오오오옹 이거 여러개 붙여도 되나? 네 여러개 붙여도 돼요?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해도 아 나 두개 붙여도 되나? 네 이거 떼도 돼? 다른 멤버들은 발로 하나씩만 붙이면 13개인데 우리 너 세븐틴 붙여주자 애들이 붙여준 거 같아 애들이 나도 저희 다 붙여야겠다 와 현민이가 대박이다 다 하나 붙여 빨리 야 세븐틴만 붙였어 이런 거 아니야 야 세븐틴만 붙여서 반이야 이거 반 준영이 하나 줘야지 또 우리가 현비도 해줄게 준영이도 나오거든 아 맞아 뭐 붙여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많아 근데? 세븐틴이 하나씩 붙였겠지 그런가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훈님 저는 황민현 선배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음악방송에서 한 번 뺀었는데 진짜 왕자님이 살아 숨신다면 와 진짜 이렇게 생겼겠다 진짜 들숨을 한 번 쉬었거든요 저는 저는 황민현 선배님 저도 개인적으로 용이 안으면 섭섭할 거 같아 어디요? 설마 성우님 어 나도 붙여야겠다 저도 붙여야겠다 분명 이인의 힘 세훈팀 선배님 좀 멋있어요 어 아 이거 뉴이스트 선배님 이렇게도 한게 오케이 엔하이픈 뉴이스트 내가 엔하이픈에 붙여줘야지 엔하이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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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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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하이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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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줘야지 엔하이픈 야 그래도 우리 많이 붙여져있다 엔하이픈 엔하이픈 나는 민현이 형 붙여줘야겠다 민현이 어디있어? 우리 붙이자 인간적으로 민현이 형도 어허 안녕 안녕 안녕